창을 보러 갑니다 아 이게 옮기는 게 이해인데?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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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가 적은 거 아닌가? 현미 먹어야 돼. 아 이거 옮기는 게 이인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왔어? 카레 만들어가지고. 왜요? 누가 사왔어? 이건 곰곰에 산 거야. 제품 맛있다. 맛있습니다. 카레 맛있을지 모르겠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응. 맛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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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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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나 사고 싶었던 바지. 또 나왔네. 이건 계속 나오겠다. 예뻐서. 사람들이 계속 찾나보다. 어 저번에. 근데 좀 사이즈가 애매하더라. 하나 입은 크고 하나 입은 너무 작고. 맞아. 제일 무난하게. 진짜. 맞지? 음. 장갑. 오 너무 귀엽다. 몇 개 들어가겠나 여기. 어? 한 번 열어줘 봐. 아 지갑이야? 여기. 여기 여기. 어. 별로 안 비싸네? 한 입이 진짜 많아. 색깔이 못 담아 얘를. 좀 어두워야 돼. 맞지? 예쁘다. 개 따뜻하겠다. 응. 좋은데? 어 귀여워. 길비템이다. 길비템. 가자. 이거. 진짜. 그냥. 어. 오디아랑. 이게 오디아랑. 아. 이거 살짝 이런 향이구나. 톡선의 스파이시한 향이 낫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떤 거 많이 써요? 성별 차이는 없죠? 네 맞아요. 아로마는 취향이라서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음 이게 더 순하긴 순하다 음 맞지? 이 선물 받으실 분이 남자들이야? 남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남자분들도 면도 때문에 특산적으로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는 계절이라서 수분 로션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무거운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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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뜯는 걸 못해가지고 그냥 뜯어. 어차피 제가 쓸 건데. 잠시만? 아이스크림 같아. 안에 열어봐. 안쪽 봐봐 안쪽. 안쪽은 또 그렇게 돼 있어. 우와. 맞지? 내가 어떻게 내가 맡았던 향 중에 제일 무난하고 좋았어. 응. 안쪽도. 맞지? 무이속이야. 그만. 여기. 그건 더 많이 넣었어. 이거 내가 뭘 더 예쁘게 해먹는 거야. 캬. 이거 먹어. 이렇게. 테스트. 버거를 묶은으로 치킨이라면 누군가로도 차ам험말라 버거가 흘리 bang 버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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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같이 가져가는거라고 하네 버거와 더 매웠어 버거와 더 매웠어요 버거와 더블 버거와 더 매웠어 저는 저는 꼭 먹으려고 했는데 본인은 오늘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오늘은 오늘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